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되겠고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라 라는 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거 보니까 대략 우리나라일 것 같다는 것 알 수 있죠. 이렇게 현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편인데 왠걸 좀 너무 많이 뻥튀기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레만이 있고요. 산동반도 있고요. 쭉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인도가 어디 가고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 바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막 명태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도 써놓긴 써놨습니다. 그리고 유럽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지금 인식 범위가 좁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골고루 나타냈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 보니까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보니까요. 너무 중국 중심인 거죠. 중국이 이 지도 화면 전체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조선 전기의 사람들이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중국으로부터 온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이런 사상을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중화사상.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바정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는 작게 그렸냐? 우리도 크게 그렸거든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봐서 우리는 주체성을 또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제주도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게 그려졌죠. 이것도 역시나 다 중국과 우리나라 이런 데인 지도를 이렇게 짬뽕시켜서 만든 세계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현존하는 최고의 세계 지도. 여기서 높을 고자가 아니라 오렐 고자 씁니다. 이거는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유산이에요. 온도로도 쏟 뜨 因 וא sul possibilities untu